시즈셋, 패어 머릿속을 박 에드다 약간 그 괴물같이 좀 저 도겸이도 있지 어 괴물같이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흥람이 이거 좀 나와야 해요 그렇지 창인형 필요해, 창인형 흥람야 창인형 뭔가 포근적 두 손 한 번도 할 것 같은데 두 손 한 번도 할 것 같아 한 손은 내 손을 라인 만들어서 이 상태로 그 다음 올려 알트 내 알트 오, 뭐신 거 아니야? 5 6 7 8 소금을 파고 다다다 오케이 좋아 여기서 픽스 천천히 형 너무 옳지 형 이렇게 하면 더 할까?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아 얘들아? 네 오케이 여기서 이어서 갈게 이게 에이전지 왜 이렇게 빠르냐?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한 둘 셋 넷 넷 넷 넷 그냥 정한이 뒤로 빠짝 걷는다고 생각하면 돼 연희는 날 따라와요. 이게 너무 높게 쓰면 안 돼요. 너무 높게 쓰지 마. 너무 높게 쓰지 마. 너무 높게 쓰는 게 아니야. 그냥 쓰는 거야. 너무 높아. 너무 높아. 너무 높아. 약간. 돌면 돼. 빨리 돌려. 아니 그거 빨리 돌면 돼. 빨리 돌면 뒤를 돌아봐. 시작. 좋아. 시선 좀 해줘. 예. 5, 6, 7, 8 그 향 없단 말로, 계속 날 멈추네. 숨이 차. 오 좋아! 너를 원했지? twilight! 오, 위란? 오, 위란? 오, 위란? 이 뇌? 이 뇌?